흥탈영의 한 곡을 주고받고만 일단 녹음해가 왜냐하면 들어야 다음 주에 그 놈을 배울 때 잘 배워 흥탈영을 펴보시오 자 몇 번이었어? 우리가 몇 번까지 했어? 국화약까지 했어? 청산원하고 국화약 7, 8, 9 안 했어? 그러면 7번 갈까? 6번 했는가? 6번 했어요 그러면 7번 쉬운 거니까 오늘 배우자 7번 7번 미쳐야지 미치라고 다 하는 건데 자 주고받고 주고받고 몇 번만 하고 그래야 다음 주에 이 놈을 빨리 해갖고 올 것 아니야 짧으니까 하고서 다음에 하나 더 배우잖아 2, 2, 2, 라면 7번 한다고 그랬잖아 7번이요 거기 7번이요 그건 8번인데? 정대수가 7번이요 정대수가 7번이요 저희는 책으로 안 해요 책으로 안 해요 책으로 안 해요 이거 내가 따로 별지로 줬잖아 그걸로 흥탈영은 별지로 배워 그럼 거기에서 안 한 거 말해 줘 어떤 거 안 했어? 2, 2, 라면 배워 있어요 책에도 안 배웠는지 배웠는지만 말해 줬어 그럼 2, 2, 라면 안 배웠어요 거기를 라면 라면 잊으라면 끙끙대 말하자면 이렇게 지수어 지수어 잊으라면 잊어 춤마 지수어 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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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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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저 저 그렇게 잊으라면 시작 잊으라면 잊어 잊어 춤마 춤마 못 잊을 여기 사내답게 말하자면 비장하게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아 못 잊을 때가 시작 못 잊을 때가 아니기다 5,6방에서 아니기다 내가 너를 잊어서 내가 너를 잊어서 그렇지! 니 앞에 행복이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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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 이라면 그렇지! 이런 것 이런 먹이 육자백이 다음이야 판소리에서는 금기지만 이런 거 육자백에서는 많이 해줘야 돼 행복이라면 행복이라면 내 가슴에 몸 들어도 내 가슴에 몸 들어도 잊어 춤마 잊어 춤마 잊어 춤마 잊으라면 잊으라면 잊어 춤마 잊으라면 잊어 잊어줘 잊어줘 그렇지 요런 것을 잘해야 돼야 한이 좀 있어야지 이런 것을 하는 거야 인생을 살아야 잊어 시작 잊어 춤마 이런 거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 엄청 잘 해버려 잊으라면 잊어 춤마 좋아요 못 잊을 내가 아니이다 못 잊을 내가 아니이다 내가 더 졸려줬어 니 앞에 행복이라면 내가 너를 잊어서 니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에 멍들어도 잊어 춤마 내 가슴에 멍들어도 잊어 춤마 내 가슴에 멍들어 춤마 내 가슴에 멍들어 춤마 내 가슴에 멍들어 춤마 내 가슴에 멍들어 춤마 내 가슴이 멍들어 춤마 내 가슴에 멍들어 춤마 내 가슴 내 가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